정말 굵은 가지를 잘라냈는데도 RPM이 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소음도 적다라는 부분이 많이 와닿거든요 시동 너무 쉽게 걸린다 한 번만 더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장마가 이제 끝났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는데요 풀들도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정말 무럭무럭 많이 자라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내 집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벌초를 위해서 또 예초기들을 많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시간에는 정말 괜찮은 엔진 예초기 4행정 휘발유만 주입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의 예초기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합니다 미츠비시 브랜드의 가시와 KX435GB라는 모델입니다 포사이클 휘발유만 주입하는 방식의 예초기고요 우선 국내에 나와 있는 포사이클 예초기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서 직접 제조 생산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엔진 스펙은 35cc였고요 제품 무게는 9kg 정도였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포사이클 예초기들과 비교하였을 때 좀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저진동과 저소음입니다 고급 머플러 장착으로 타제품 대비 50%의 소음 감소 배기가스가 85% 감소되었고요 100% 연비 향상으로 인해 균일한 토크값을 가지며 동일한 연료 주입 시 작업 시간이 20%에서 30% 정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라클 스타터가 탑재 기동 시동 거는 거에 50%만의 가벼운 힘만으로도 쉽게 시동이 걸린다 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나 스펙값이 좋게 나왔는데 반에 금액대도 너무 괜찮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최저가 기준 20만원 중후반선이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직접 벌초 작업을 해 보면서 일반 가장 많이 쓰시는 이도난로도 작업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시는 날론 커터 줄난로도 작업을 해 보면서 정말 이 진동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억센 데 가져다 댔을 때 RPM이 요동치는 부분이 얼마만큼 적은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남겨 두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동이 일단 잘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제가 뭐 엔진 예측에는 워낙 많이 당겨 봐서 자 갑니다 우와 소음도 적고요 이야 시동 너무 쉽게 걸린데 한 번만 더 자 갑니다 이야 한 번 더 자 요렇게 지금 시동은 진짜 보드랍게 당겨도 쉽게 잘 걸립니다 정말로 자 반환 가보겠습니다 RPM은 한 70% 정도만 올렸습니다 자 60-70% 일단 좀 느껴지는 부분이요 엉키거나 자르기가 굵은 나무가지에 가져다 대면 보통 포사이클 예초기들의 경우 RPM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것들을 많이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 60-70% 정도의 RPM으로 계속 작업하는데 안정적인 RPM을 유지시켜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말 굵은 가지를 잘라냈는데도 뭐 RPM이 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하게 소음도 적다라는 부분이 많이 와닿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도날로 작업했었을 때는 일반풀들 억셀풀들 할 것 없이 너무 시원하게 슝슝슝 잘 나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날을 요즘 많이들 쓰시는 날론 커터 줄날로도 바꿔서 똑같이 작업을 한번 이어 나가볼게요 자 다음은 제가 줄날로 교체를 할 건데요 줄날을 교체하게 될 경우에 이 종지랑 반대너트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요걸 잘 보관해 두셔야지 다음에 이도날로 쓸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잘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이도날로 빼고요 그 다음에 요 만조만 끼우고 날론 커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자 이것도 마지막에 헛돌기 때문에 요 이쪽에 렌즈를 끼워서 고정이 되는 부분에 서면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꽉 조아주시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자 일단 이 줄날의 특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도날로 제가 좀 전에 여기 지금 다 작업했던 곳인데 이렇게 경계석이랑 마주하는 곳에 있는 풀들은 저 또한 이도날로 작업할 경우에 겁이 나서 많이 갖다 붙이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날론 커터의 경우에는 이런 경계석 부분이나 돌 있는 곳에 조차도 쉽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부분 안전하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또한 RP는 한 60-70%만 자 이렇게 지금 금방 같이 경계석에 날이 닿더라도 저에게 튀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풀 쪽에 가서도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자,해볼게요 자,해볼까요? 자, 해볼까요? 숟가락으로 자르기 숟가락으로 자르기 숟가락으로 자르기 확실히 굵은 나무를 자를 때는 이도날보다는 확실히 절상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다만 곳곳에 돌들이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줄날이 훨씬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또 사가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을 모두 해봤습니다. 진짜 올해도 볼초 때문에 많은 곳에서 고생하실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제가 좀 보내고 싶고요. 한 반나절도 안 했는데 벌써 힘이 드네요. 제가 일단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뭐 혼대 예초기도 사용해보고 계양 예초기도 사용해보고 뭐 제노아, 마루야마 전부 다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전문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포사이클 4행정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더 높은 등급 43cc, 45cc, 50cc, 마루야마나 제노아나 허스크바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쓰시는 게 사실이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포행정 미츠비시 제품의 경우 일반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은데 20만 원대에서 이 이상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시동 걸기가 굉장히 편리했고요. 이게 예초기를 막상 사려고 하더라도 시동이 뭔가 잘 안 걸릴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다들 망설이시는데 이 미라클 스타트 방식 때문에 시동 거는 게 포사이클이 원래 쉬운 것도 있었지만 50%나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물론 그리고 요즘 충전 예초기가 너무나도 잘 나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충전 예초기로도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4행정 예초기를 사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 사용한 제품 한 대를 또 필요하신 분에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 벌초의 클라이막스가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8월 31일까지 제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맨 아래 이벤트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튼 오늘 영상이 또 좀 괜찮은 엔진 예초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추가로 제가 예초기 조립하는 영상도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초기 조립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거니까요. 많이들 또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급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포사이클 엔진 예초기를 사용하실 텐데요. 정말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올바른 관리 방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사용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보관을 할 거다. 그러면 휘발유는 다 빼주십시오. 이 포사이클 예초기는 휘발유만 주입해서 사용하는 예초기인데 휘발성이 많이 날아간 상태 작년에 휘발유를 쓴다던가 이러면 기계에 무리를 주게 되고 시동도 잘 안 걸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다 사용하고 나서 버리시고 항상 사용할 때마다 새 휘발유를 사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 엔진 오일은 내가 1년에 한두 번만 사용한다고 하시면 2년에 한 번 주기로 엔진 오일을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0.08L를 넣어주시거나 찰랑찰랑 거릴 정도까지 육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오를 때마다 자주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고장 없이 오래 잘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사용하는 예초기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